안녕 마리클레르 자은혜입니다 복숭아 여름 과일들을 먹는 게 저문의 팁입니다 오늘도 착용하고 있는데요 바로바로 프리티원 넥클렉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여러분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어보세요 골프 볼하트?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오늘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입고 너무나도 예쁜 하트 주얼리까지 했기 때문에 러블리로 하겠습니다 톤을 최대한 멀리하고 집콕하기 포스템 빨찌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귀여운 트위티뱅으로 하겠습니다 트위티뱅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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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